뉴욕 시민 4명 가운데 3명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국 평균보다 10%나 높은 비율입니다. 미 심리학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시민 4명 중 3명은 수입과 지출, 경제 상황 우려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. 조사는 지난 8월 3일부터 27일까지 미 전국에 1,1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에 따르면 뉴욕 시민들은 75%가 돈 문제와 경제 상황 우려를 꼽았고 70%가 직장 문제, 64%가 모기지와 렌트, 63%가 건강 문제, 이어 60%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꼽았습니다. 한편 전국에서 돈과 경제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5%를 기록해 뉴욕 시민들의 경제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